워크북, 워크북스 개최하겠습니다. 워크북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엑셀 통합 문서를 나타내는 거고, DS가 붙게 되면 컬렉션의 구성원이다 라는 거 카운터라는 거,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터, 통합 문서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 거고 네임이라는 거는 통합 문서의 이름, 세이브드 저장이잖아요? 통합 문서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거, 윈도우즈,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창, 윈도우즈 그 다음에 워크시트, 워크시트, 모든 워크시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드라는 건 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문서를 생성할 때 그 다음에 윈도우 세창이잖아요? 통합 문서의 세창,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즈, 문서 닫기, 오픈은 당연히 문서를 여는 거고 세이브, 저장, 통합 문서를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세이브에이즈, 뭐뭐로 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렇게 써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세이브에이즈를 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워크시트, 워크시트 S, 워크시트는 뭐예요? 워크시트를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DS가 붙으면 컬렉션의 구성원이고 셀 S, 그러면 뭐예요? 모든 셀, 그 다음에 컬럼즈, 그러면 모든 열을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타이어 컬럼, 그러면 전적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영역이 포함된 모든 열, 그 다음에 네임은 워크시트의 이름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워크시트의 셀이나 셀 범위, 알로더블에스, 그럼 모든 행 아까 컬럼즈가 모든 열이니까 인타이어로, 마찬가지로 지정된 영역이 포함된 모든 행을 의미하는 거고 비저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보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시트의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게 비저블이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워크시트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add, 마찬가지로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 그 다음에 copy, 복사잖아요? 워크시트 복사, protect, 워크시트의 보호, 단어 의미 그대로 select, 선택, 그래서 워크시트를 선택한다라는 거고 unprotect,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크시트 보호를 해제한다라는 거죠. range 개체, range는 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이라든가 행렬, 연속 셀 블록이 하나 이상 들어있는 셀 선택 영역이라든가 3차원 범위 등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범위를 뜻한다라는 거고 active 셀, 활성 셀, 현재 셀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address는 주소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셀 s, 그러면 지정된 범위의 셀 전체를 뜻한다. count는 헤아리는 거잖아요? 지정된 범위의 셀 수를 반환하는 거고 current region, 현재의 범위,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가 있는 인접 범위의 영역 and는 끝을 뜻하는 거고 영역 끝에 있는 셀, item이라는 거는 떨어진 거리의 범위 그 다음에 next, 다음 그래서 다음 시트, 현재 시트의 다음 시트를 나타낸다라는 거 offset, off 떨어진 거리에서의 set 집합, 이런 뜻이에요. 얼마 떨어진 셀 주소 range는 범위, 셀이나 셀 범위 value는 값을 뜻하는 거고 cell값 메소드 같은 경우 find, 무슨 뜻이에요? 찾다, 찾기를 수행하는 거고 find next, 다음 찾기 clear, 전체 내용을 갖다 삭제할 때 클리어고 그 다음에 클리어하는 데 컨텐츠, 내용만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트, 선택이고 그 다음에 clear format s, 그럼 뭐예요? format 서식이잖아요. 서식을 삭제한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clear format은 조심하시고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쇼핑은 Sloven 언제 Munich ihu emba